동대문구 의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편성된 동대문 대표 축제 예산도 삭감 없이 전액 통과되면서 앞으로 축제 방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동대문구가 상정한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구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의 약 18%에 달하는 1,525억 원 규모입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최대 관심사였던 동대문 대표 축제 예산 5억 원과 이문동 지역 수건 사업인 연탄 공장 부지 매입비 약 231억 원도 삭감 없이 통과됐습니다. 다른 시급한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걸친 결과 제조기원 7명, 출석기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동대문 대표 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돼 온 장안동 세계거리춤 축제와의 차별성, 연속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부 구의원들은 새로운 대표 축제를 만들다 구청장이 바뀌면 또 축제를 바꿀 것이냐, 9년간 유지된 축제를 없애기보다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표 축제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그간 제기돼 온 축제 컨텐츠 부실, 불투명한 예산 운용 등의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 구청과 동대문 문화재단 측은 축제의 차별성과 투명성을 위해 총감독 공모제라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올 가을 펼쳐질 축제에 어떤 내용들이 채워질지, 구민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btb뉴스 김진중입니다. btb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b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